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기술능력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최윤지 강사입니다. 아마 NCS 10가지 영역에 대해서 공부해보신 분들은 기술능력 파트를 공부하시다 보면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기간마다 선택적으로 기술능력이 들어가는 기간이 있고 아닌 기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용을 보시면 절반 정도는 지문을 읽고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절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당 기간에 관련된 이슈라던가 만약에 새로운 어떤 신기술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지문의 형태로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간별로 기술능력 파트가 만약에 시험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물론 지문을 분석하는 능력도 뛰어나야겠지만 그 해당 기간에 관련된 한 1년 정도의 최근 이슈, 기사거리를 좀 찾아보시면서 혹시 새로 도입된 기술이 있는지 이번에 무언가 시도를 하고 있는 기술이나 아니면 새로운 방법들에 대해서 나온 정보들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기술능력 파트의 성적을 올리시는 능력 중에 하나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문제집 위주로 사서 푸시기보다는 해당 정보를 많이 찾아보시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능력 파트 전체적인 가이드부터 잡고 시작을 할 건데요. 기술능력에는 크게 세 가지의 하위능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기술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기술을 선택하는 능력, 기술을 적용하는 능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기술이 적용되는 직무의 업무를 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지금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은 파악을 하고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선택한 기술을 가지고서 적용을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효율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기술 이해 능력에서 보시면 기술의 원리와 그리고 절차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술 활용 결과를 예측하고 그리고 그 활용 가능한 자원의 여건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술의 선택적인 능력에서는 최적의 기술을 선택한다. 비교 검토를 통해서 최적의 기술을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기술의 효과적인 활용 그리고 우리가 적용을 했으면 당연히 어떤 결과가 오겠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과연 이 기술을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왜 기술 능력을 배워야 하는지를 보시면 뭐 일반적인 목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해하고 선택하고 적용하는 거고요. 세부 목표로 보시면 우리 지금 현재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 능력은 어떤 게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그리고 요즘엔 굉장히 조금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 변화에 대해서 미래에 요구되는 기술 최근에도 굉장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저희 주변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가 또 변화하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그 기술 중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인지 지속가능한 기술인지를 보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기술 능력에 관련된 일들이 있다 보면은 꼭 저희에게는 어떤 위험 요소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산업 제외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방까지도 한번 알아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술을 정의를 내릴 때는요. 저희가 제품이나 용역을 생산하는 원료, 생산 공정, 그리고 생산 방법, 그리고 자본제 등의 지식의 직파체라고도 읽혔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으로서 지적 도구를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이 주위 환경에 대한 통제를 확대시키는데 필요한 지식의 적용까지도 전체적으로 기술의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술의 의미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노하우고요. 두 번째가 노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하우라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노와이라는 거, Y에서는 왜?라는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노하우는 우리가 특허권을 수반하지 않는 과학자라던가 엔지니어 등이 습득한 체화된 기술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노와이라는 거는 그렇다면 그 기술이 어떻게 성립이 되고 적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리적인 측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하우와 노와이의 구분은 이해를 하실 정도만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술의 특징으로 보시면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과정, 설계하고 생산하고 정보기술 절차에 대해 노하우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하드웨어나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비자연적인 대상 혹은 그 이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하드웨어와 그것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정의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서화 되어 있고 이해 가능한 노력이다. 그래서 기술의 특징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온다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술과 과학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과학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이나 경제를 발전시키는 부분이다. 그래서 밑에도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능력이 뛰어난 직업인 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에서 저희가 기술 능력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어떤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수단, 도구, 조작 등에 관한 기술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고 적절한 기술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능력, 저희 앞에서 하위 능력 세 가지 내용을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능력의 중요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계속 멈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발전시키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기술적인 능력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미 너무 이제 적응을 해버려서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핸드폰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주기, 바꾸는 주기만 보시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짧아졌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의 기술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적인 우리 삶에 대해서 많은 도움도 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지도 보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인식하는 게 사실은 기술 능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우리가 무언가를 조금 해결해야 된다는 걸 느끼지 못하면 그냥 주어진 그대로만 적용을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인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고 평가하는 것, 그리고 해결하기 위한 지식, 그리고 자원을 선택하고 최적화시켜서 적용하는 것까지, 그리고 만약에 혹시 자원이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서 하는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 해결에 대해서 효용성을 평가하고 여러 상황 속에서 기술의 체계와 도구를 사용하고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 능력을 그렇다면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전문 연수를 통해서 기술 과정을 연수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워낙에 기업 안에서도 이런 어떻게 보면 공부, 개발, 연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 과정을 연수를 통해서 습득을 한다던가 이러닝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급 학교 진학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OJT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닝, 이것도 이제 기간 안에서 많이 조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어떤 파트까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회사 생활도 하지만 그 외적으로 이러닝을 통해서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일정한 기간에 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조금 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기술들이 지속가능한 기술인지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기술적으로는 되게 뛰어난데 정말 일회성으로만 끝난다라고 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고려해 볼 만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만 동시에 후세대의 욕구 충족을 침해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경제력, 활력 그리고 사회적 평등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환경의 보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발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그래서 특징으로 보시면 이용 가능한 자원과 에너지를 고려하고요. 자원이 사용되고 그것이 재생산되는 비율의 조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의 질을 생각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는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기술이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기술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만 짚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지속가능한 기술의 사례로 보시면은 하나그룹의 하나환경연구소라고 해서 석유화학, 화약, 기계 등을 제조 공정에서부터 미리 친환경 여부를 살피는 청정생산 기술을 도입하는 거죠. 요즘에 워낙에 조금 환경에 유해가 되는 부분들을 다 없애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코닥 같은 경우도 유해한 쓰레기를 최소화한 코닥의 일회용 카메라, 필름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닥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은 조금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옛날이라서. 이거는 사례로 그냥 보여드린 것 때문에 알고만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앞에서 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혹시라도 어떤 위험의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활동 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산업활동 중에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한다거나 부상을 당한다거나 유해물질에 의해 중독.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체적 장애를 가져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그리고 설비, 원재료, 가스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직업과 관련된 기타 업무에 의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산업재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으로 보시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교육적인 원인. 실제로 산업재해가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고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교육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났을 때 뭔가 내가 대처를 한다거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크게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적인 원인은 제대로 이런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현재는 이런 산업안전법에 관련돼서 이런 교육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원인으로 보시면은 건물이나 기계장치의 불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들 오작동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이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작업관리상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안전관리조직의 결함이나 안전수칙 미지정 그러니까 어떤 안전수칙을 정해놓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 좀 이런 작업을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경험상 부족한데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또 일어나는 사고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원인으로 저희가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전한 행동이라던가 불안전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명 이게 위험한 걸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을 하게 된다거나 혹은 나만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좀 위험한 마시면 안 되는 독극물 같은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액체를 제가 물병에다 담아놨어요. 근데 이게 뭔지 그냥 봤을 때는 이게 정말 그런 건지 모르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물인 줄 알고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행동을 한 사람에 관련돼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불안전한 상태 같은 경우는 앞에서 기계적인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조금 위치가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거기서 작업을 하도록 두었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누전이라던가 아니면 소방기구의 미약보라던가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원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본다면요. 첫 번째 우선은 안전관리 조직이죠. 경영자는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안전관리 책임자가 꼭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의 발견. 만약에 혹시라도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고 조사라던가 그로 인해서 안전점검 그리고 현장 분석, 뭔가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원인을 분석을 하겠죠. 재해 발생 장소라던가 형태라던가 그리고 인원이라던가 그리고 감독의 적절성까지도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술 공과라고 해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시정책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개선을 하고 인사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사조정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시정책을 적용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도 실시를 하고 훈련도 하고 결함도 개선을 하고 안전감독도 실시를 했을 때 이런 시정책을 적용한다라고까지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